버퍼링 걸려서 안나오는거 봐 엑스프릿 수듀 버퍼링 걸려서 안나오는거 봐 엑스프릿 수듀 봐 뺑뺑이 돌아가고 있는거 봐 나는 스킵 안했는데 자동 스킵되고 있잖아 스킵 안했는데 자동 스킵되고 있는 이 수듀을 보세요 넘어갔어 시간 지나서 넘어갔어 검색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꺼옥 초기 비용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 여러분들이 도네션 해주시면 프로세스 우선순위 만져보심 프로세스 우선순위 만지면 이거 좀 나아져요 프로세스 우선순위 만지면 뭐를 상의로 해놔야되요 트위피를 상의로 해놔야되요 아니면 엑스프릿 그 자체를 상의로 해놔야되요 아 십고민이네 저는 그래도 100억 받기 조금 닥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른거 팔아다가 100억 받으면 되겠네 개꿀 이렇게 닥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레니아원 하스 고놈들 시작해서 우선순위하고 전설 못가 봤는데 심각한걸까요 훌쩍 훌쩍 말 왜 저렇게 귀엽냐 생각보다 귀여운 말이 많네 저거 훌쩍 좀 커였네 근데 왜 고자맨은 100억이 없음 고자맨님은 고자댁이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100억이 없죠 고자맨님 닥전하셨으니까 닉네임이 고자맨이시지 한순간도 경계를 늦지 않으려면 부랄 친구에게 키스하기 벌써 그 친구 부랄에 키스하기 벌써 그 친구 부랄에 키스하기 벌써 그냥 살기 뽀뽀 쪽쪽쪽 그냥 살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역겹네요 이번 비교는 좀 역겨웠습니다 뽀뽀 쪽쪽쪽은 왜 해야 되지 그들도 날 섬기겠지 얼마나 감내야 얼마나 감내야 얼마나 감내야 그냥 모독하자 레니어워랑 질폰 한 번 보내기 vs 공혁준이랑 난죽텍 하신다고요 아 고자맨님이 이것 때문에 고자되셨구나 이 선택지 때문에 되셨네요 난죽텍은 안됩니다 3번이라도 선택하셔야 돼요 고자맨님 진짜 고자냐고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선동과 날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아 모르셨구나 레니어워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아 싹싹한 펭귀를 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방송 없어요 내일은 스포티비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내일 저격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일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나도 모르겠다 스포티비 내일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결승전 보러가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은 휴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두 개 있어요 뭐냐면 내일 갔다와서 취미방송 할 겁니다 그러니까 휴방인데 휴방이 아닌 거임 정기방송 정규 방송시간만 휴방이고 갔다와서든 방송할 거라는 거 그냥 방송시간을 옮겨서 한다는 거 정기죽으로 달린다 내일 시 정규 방송이 없는 거지 방송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게 페이크 내일 와우 할 거냐고요? 와우는 월요일날 할 건데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8시에 취미방송으로 와우 켤 건데 근데 켜서 할지 안 켜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다른 같은 공대 분들 방송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귀마개님 공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방송하시면 저는 안 켤 거고 아마 방송키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실 거예요 태상님 아 와우하신 태상님입니다 태상님 귀마개님 저희 공대에 방송키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켤지 않게 해서 모르겠는데 와우는 내일 할 거예요 최근 백숙만 먹는데 가성비 기짤더라 임명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그거 뭐야 닭을 사오셔가지고 닭국을 끓여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자주 하시는 게 있는데 백숙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닭을 펄펄 끓여가지고 닭 육수를 내 구수하게 그 다음에 그 닭 육수에다가 닭을 삶은 거를 살만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물이랑 살코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닭국을 해놓으시거든요 닭곰탕 그게 정확히 닭곰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닭곰탕을 해놓으세요 되게 자주 하셔 그래서 지금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먹었는데 맛있어요 미필이라 닭곰탕을 모르는 미필이라 모르는 건가요? 여하튼 모름 어 명칭을 몰라서 뭐지? 그걸 굳이 군대가야 알 수 있는 건가? 닭곰탕 잘함 개맞있어요 저희 어머니 닭곰탕 되게 잘하세요 겁나 맛있어 어? 곰보 탈락 굴자겜 다 하신다는데 시공은 안하시나요? 옛날에 했었어요 폭포 스틸로 탈락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격전에 아제로스하는 흑옵제 칠로야아 어? 2대1에 낚시래 아쉽다 2대1하네요 아직 탈락한다 2대2 곰보단 민네임 달아서 정신병자 소리듣기 V.S. 법봉단 민네임 달고 이상성욕자 소리듣기 든든충님 천원 감사합니다 난투 서울투어스타 방송 끝나서 경기 못봐요 그냥 배틀파이로 배틀파이로 스포만 버는 거 전자레인지 터졌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닥 꼼꼼 바닥에 엎어버리고 5만원 밖에 엄마한테 주는 거 불가과 썼을 그냥 사기 아 이건 좀 에바인데요 이건 좀 에바신데 아 이런 이런 불효자들을 보았나 닥전? 야아 S Y E L L H A R R Y 13님 어? 수엘헤리123님 와 닥전이 수엘헤리123님 실망입니다 수엘헤리123님 수엘헤리123님 계속 아이디 불러들기 S W E L L H A R R R R Y 1 2 3님 팬텀계의 구독자 3 래니아워 구독자 래니아워 구독자 제일 낮죠 가장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래니아워 10 Это плюс 10$ 40$ 친근한 그곳 대로 먹이고, 양치 강제로 시키고, 귤 먹인 다음에 핵화역에 던져주고 싶다. 이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사상적으로 위험하신 분. 레니아원님 혹시 차 타고 장거리 가면 속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 없음. 돼지 된 다음 이런 증상 생긴.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120kg시라고요. 뭐지? 약간 패 쪽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은데 저는. 돈에 받고 학구 시절 철구식 리액션하기 VES 돈에 안 받고 쫄쫄 궁기. 전자가 났죠. 전자가 났죠. 아 이 타이밍에 든든충님! 아 천호선 뭐예요! 뭡니까! 아! 그곳씩 리액션 한 번 해드렸습니다. 그 배륙씩. 공짜 아자리나가면 이득이냐고요? 공짜 아자리나가면 이득이냐고요? 이 사람 난투 없어가지고 이득이. 아까부터 난투 없다는 걸 계속 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입니다. 학구 시절 철구 리액션이라는 말은 만원 받고 먹던 닭볶음탕을 엎어버리는 열정 넘치는 리액션을 말하는 건데요. 그건 안됩니다. 닭볶음탕이 만원보다 비싸야 되지만. 당시에는 단가가 닭볶음탕이 더 쌌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닭볶음탕 배달이 적어도 만오천원 이상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가가 많아. 단가가 많아. 당시와 지금의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닭볶음탕으로. Kend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